힝힝 둘 셋 안녕하세요 모여드립니다 네 이렇게 멋진 날씨와 멋진 축제와 멋진 여러분들과 함께 할게 해서 너무 기쁩니다 네 여러분 저희 안무 따라하기 참 쉽죠 다들 아시죠 어떤 안무인지 저희 뿜뿜 아는 안무는 멤버분들을 따라해주시기도 하고 또 따라 불러주시기도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저희 모델 같이 즐기면서 즐거운 추억 만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고의 축제로 한번 만들어볼까요? 네 좋아요 그러면은 다음 곡 소개해주세요 나비 아니야? 나방이야? 나방 아니야? 다음 곡 소개해주세요 다음 곡은 저희 짱콩콩이랑 어마어마해라는 곡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다같이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놀아요 여러분들 같이 즐겨주셔가지고 무대가 객석이 무대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아주 잘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들 즐거우신가요? 네 저도요 저희 몽몰랜드도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예쁘게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곳은 레트럴파크 오늘 와보니까 정말 좋은데 가족끼리 오셔가지고 더 재밌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또 산책도 할 수 있고 네 앞으로도 레트럴파크에서 잘 오셔서 좋은 사람들끼리 좋은 시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인사드려야죠 네 아쉽다 저희는 마지막으로 빰! 들려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래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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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